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9일, 원래 보통 월요일날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오늘 목요일이라니까 좀 낯설기도 합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이대휘 TV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은 AI 과잉 투자 논란 정면 돌파하겠다. 블랙록, 마이크로소프트, 40조 펀드, 맞손. 이 소식 앞에서 자세히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기사를 바라보는 두 가지 포인트 정도만 좀 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고 다음 기사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GAIP 펀드와 관련해서 미국 정부의 움직임을 좀 주시할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이 좀 듭니다. 최근에 기사에서도 나왔고 최근에 기술주들, 빅테크 주들의 반등했던 배경 중에 하나로 해석됐던 게 이제 백악관에서 기술주 관련, 빅테크 관련 CEO들 모였고 거기에 이제 국가경제위원회, 그 다음에 백악관이 주도하는 AI 데이터센터 TF 등 미국 정부 차원에서 이제 다각대로의 AI에 대한 어떤 접근을 시도하는 그런 어떤 인프라와 관련해서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좀 고려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 AI라는 큰 그림, 특히 이제 현재로서는 인프라 투자가 좀 최우선이니까 이와 관련돼서 미국 정부 차원의 어떤 지원이 좀 가시화되고 있다. 결국은 이 AI의 그림을 미국 정부가 사실은 뒤에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미국 정부가 그러는 이유는 당연히 있을 거고요. 왜 이게 이제 미국 정부 차원에서 그림을 그린다라고 봐야 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한 또 하나의 근거가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 바이든 정부 들어서서 바이든 정보보다는 이제 그 시작은 이제 트럼프 정부 때부터 봐야 될 것 같은데 트럼프 때 이후로 이제 미국과 중동 간의 중동 국가들 간의 관계가 그렇게 매끄럽지 않습니다. 특히 바이든 정부 들어서 더 좀 간극이 벌어지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뭐 심지어는 이제 페트로 달러를 이제 뭐 페트로 달러가 아니라 페트로 위안화로 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판이죠. 이제 어쨌든 중동 국가들과 미국과의 관계에 틈이 벌어지는 걸 중국이 파고들어서 지금 중동과 중국과의 관계가 좀 가까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안보 측면에서 되게 위협적이죠. 경제 측면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얼마 전에 나온 기사입니다만 엔비디아가 H100, 지금 H200이죠. 지금 가장 최신 AI 반도체 칩인데 이 칩을 사우디에 수출하는 걸 허용하겠다라는 걸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 보면 결국은 미국 정부 차원에서 AI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흐름들, 이 부분을 주도하겠다라는 뜻의 해석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AI 인프라와 관련돼서는 수요가 여전히 있고 크고 이 부분 관련해서 미국 정부가 미국 주도죠. 미국 주도의 이런 인프라 어떤 구축이 이루어지겠다 앞으로 이런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펀드도 결국은 그런 차원의 한 어떤 줄기가 아니냐 이런 해석을 좀 해볼 수 있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GAIP 펀드 얘기까지 나오다 보니까 AI 고점론과 관련돼서 좀 어쨌든 좀 사그라든다라는 표현, 그렇죠? AI 고점론이 결국 이제 AI에 대한 부정적인 어떤 특히 AI 반도체 관련주들에 대한 좀 약세 근원적 이유였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줄어들 수 있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보자. 반도체 얘기가 좀 나오는 건데요. 사실 최근 반도체들 상황을 보면 좀 표현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 좀 처참하다라고 해야 될까요? 일단 주가도 많이 떨어졌고 수급이 일단 좋지는 않습니다. 표 한번 볼까요? 지난 9월, 이번 달 들어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투자 관련된 부분들인데 보면 빨간색 막대그래프, 개인들만 사고 있죠.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은 대부분 다 팔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기관이 조금 사고 있는데 거의 300억 대니까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거고. 그래서 그 밑에 주가도 보시면 SK하이닉스 주가도 16만 2천 원대 초반, 삼성전자 주가도 6만 원대 중반까지 좀 떨어져서 사실은 한 달 전에 블랙몬데이 수준까지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단 이런 GAIF라는 이런 대규모 AI 인프라 펀드가 미국에서 좀 조성이 되고 있고 미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인프라 투자 구축에 나서고 있고 최근에 이제 젠순왕 엔비디아 CEO가 AI 수요 관련된 수요가 폭발적이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AI 고점론에 대해서 아니다. 아직도 수요는 정말 크게 있다, 많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반도출이 됐으면 다시 볼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문제는 모건 스탠니가 또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대폭 끌어내리는 또 리포트를 냈고. 전에 이제 지난달에 삼성전자도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투자 심리가 회복되는 데는 또 하나의 걸림돌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다음에 국내 얘기를 좀 해보면 고려와 연 지붕전쟁 지난주 막판에 시작이 돼서 열기가 더 가열되고 있습니다. MBK와 영풍그룹 간의 연합군대 고려와 연 간의 싸움인데 고려와 연이 외롭게 싸우다가 정치권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울산시, 고려와 연이 있는 공장이 있는 울산시에서 시외까지 같이 해서 울산시의 50년 향토기업인 고려와 연을 적대적 투기 세력에 뺏길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이건 고려와 연 측에서 주장을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려와 연의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 이런 내용의 성명도 발표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지분 싸움이죠. 공개 매수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과연 MBK 연합군이 자기들이 원하는 최소 7%, 최대 14%가 넘는 고려와 연의 지분을 공개 매수를 통해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을 한번 보면요. 표를 한번 보시죠. 그림이 다소 복잡하게 보일 수 있긴 합니다만 이 그림이 좀 간단하네요. 일단 현재로서는 영풍 측이 33%, 최윤보 회장 측이 34%로 현재 고려와 연의 경영권을 쥐고 있는 최 회장 측이 1%쯤 포인트가 넘게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개 매수를 해서 최소 7%를 하게 되면 MBK 연합군 측이 40%. 만약에 14%까지 확보한다고 하면 47%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최 회장 측으로서는 사실은 경영권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측에 있는 국민연금 7.8%의 지분으로 3대 주주에 올라와서 있는 국민연금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번 주주총회 때는 최 회장 측에 손을 들어줬고요. 이번에도 또 그렇게 할 것이냐. 이거는 또 다른 얘기가 좀 되는 거죠. 물론 최 회장 측의 우군 세력,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여전히 현대자동차 고려와 연 측에 손을 들어줄 거라는 전망이 높긴 합니다. 이게 단순히 지분을 사고팔구에는 이해타산적인 문제가 아니라 어떤 재료라든가 이런 비즈니스 차원의 어떤 제유이기 때문에 이 지분 문제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최 회장 측에서 공개 매수, 즉 MBK 연합군 측의 공개 매수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느냐. 결국 실탄 얼마나 쏟아 부을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 이 두 가지 포인트가 결국은 고려와 연의 지분 경쟁의 관전 포인트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한 소식 더 보겠습니다. 보호 예수, 줄줄이 해제, 세뇌기주 물량폭탄 주의보 소식인데요. 이거는 표를 보고 설명을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달에 상장된 종목들이 보호 예수 한 달짜리들이 풀릴 예정입니다. 그런데 보면 물량들이 이게 적지 않습니다. ENCEL 같은 경우는 41%나 물량이 해제가 되고요. M83, 그다음에 TDS 팜도 25%나 되고, 넥스트 바이오메디컬도 18.9%. 이게 한 달짜리 보호 예수 물량이 이렇게까지 많은지 저도 좀 놀랐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물량이 한꺼번에 다 풀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긴 합니다만, 이렇게 풀릴 경우 주가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 지금 다행스럽게도 8월 달에 상장된 종목들, ENCEL, M83, TDS 판 같은 경우는 주가가 그동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보호 예수 물량이 풀리더라도 주가가 그렇게 많이 떨어지라고 보기에는 심리적으로 좀 다행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K3i 같은 경우는 이미 50%가 넘게 떨어졌거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보호 예수 물량이 풀린다면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나머지 회사들은 아무래도 시장 분위기, 시장 분위기가 지금 연준이 금리도 인하하다 보니까, 그것도 50BP나 인하하다 보니까 좀 안 좋은 쪽으로, 부정적인 쪽으로 흘러간다 싶을 때는 보호 예수 물량이 더 풀릴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고, 그렇지 않고 시장이 견조하게 잘 간다, 그런다고 그러면 굳이 주가가 빠질 것도 아닌데 보호 예수 물량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굳이 다 풀 필요는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보호 예수 물량들의 시장 출회 여부, 규모 여부는 역시 시장 분위기가 이번에는 좌우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 소식까지 마지막으로 해서 오늘 뉴스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